우리 이제 비행기 타지요 비행기 타지요 뭐야 브이로그 찍는 거야? 아니 나 UCC로 낼 거야 수화물 센터에서 자기네들 실수로 제 힘이 나빠지네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러시아 가서 제일 기대되는 게 뭐예요? 제일 기대되는 거 러시아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게 돼서 너무 신나 중국은 별로 기대 안 되고요 안녕 이쪽은 러시아 남아주의 고소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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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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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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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. 엄마가 막 내려가면 무릎 나간다 이제 내가 돌려면 죽으면 안녕 송아 안녕했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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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김성현의 전쟁 김성현의 전쟁 안녕!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? 지금 인천가요 인천가요 인천가서 제일 하고 싶은거 뭡니까? 집에 갑니다 인천가서 제일 뭐하고 싶으세요? 저는 맛있는 걸 먹고요 네, 떡볶이에 잠을 자는 거 뭐 먹고 싶어요? 저는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떡볶이를 먹고요 나중에 치킨과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무슨 떡볶이 제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옆떡이요 저는 신청을 하세요 그럼 태긴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? 나 피자 피자? 빌막창 먹고 싶어요 야, 여깄다 야, 이거 가져가자 이거 가져가면 돼 안녕, 채연아 인사해줘 아, 그래? 지수 안녕 안녕 igo 사랑 조화OWN 야, 너 몽 horses Justin 짠 감사합니다.